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 상점 주님 왜 나와 뭐와 빌어버릴도 카카오톨 교살 능숙한 쓰레기 병속의 번개 카카오톨 미쳤다 고래 본다 고래가 보여요 어어 고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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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요 고래가 아 잠깐만 슬라임만 도주면 되는데 이계도 이반사인데 아 슬라임은 한번만 봐주라 한번만 한번만 봐도 마 우리가 남이가 남이지 도가 예 도가 도구비 아 어 아이 미친놈아 자 으악 제발 세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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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판도라 세장 세장 판도라 세장 세장 판도라 판도라 세장 세장 판도라 세장 판도라 판도라 세장 으악! 아프트럴벳 실력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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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고 빵 안나왔다 아 그래도 소멸.. 소멸은 된다 그래도 소원 상점가서 제거보고 엘리트 못피한다 조졌다 제거보고 제거.. 제.. 제거보고 아 이거 잡아야되는데 포션 두개 사서 잃게저게 때려잡자 와아 개스네 아 근데 아클도 아까 아까 아클도 이렇게 죽었는데 아까 아클도 다 준비물 다 모으고 비명뱅사였는데 예비도 떴다 진짜 얼마 안남았다 지금 근데 미친 엘리트있음 이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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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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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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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포션 그지같은거만 주네 잠만 아 제발 아니 저거 아니 저거 아이 씨 아니 아저씨 포션좀좀좀좀 드렸나야지 이 양반아 포션 쥐같은거만 갖고 왔네 아 제발 아 뭐 뭐 뭐가 뭐가 먼저지 계도가 먼젠가 예비가 먼젠가 반사전략가는 나중에 강호해도 될거 같고 에이 략가는 아직 반사 예비 계도가 먼젠가 같은데 반사 에너지 포션으로 잡은 등 고개 찾아볼까 고개 안나오면 어떡하지 설마 고개가 안나오겠어 라고하면 안나오겠지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덤베이봐 덤베아 내가 이긴다 덤베아 덤베어 덤베 señ비가 덤베아 덤베엘 덤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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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거 게노삼 나왔으면은 고려바, 게노삼 나왔으면은 야, 아까 견전 집었으면 견전불 나와서 어.. 눈물 났다 진짜 따위 드루 꼬라지 아냐 이럴수도 있지 대기 잘났으니까 드루가 좀.. 구릴수도 있지 이 수빈이 뭐.. 제발 그쵸 그럴 수도 있는데 박스 와 반수 신경은 몇 장째 나오냐 가뜩인데 똥공격 꺼져메 이씨 와 나 똥공격 때문에 아이 똥공격 색 저거 진짜 다했네 다했어 다했다 진짜 헐 아 괜찮아 한 턴 정도 자비로운거지 배게? 커피 이게 수업이다 핑핑이 매니아 이 미친 핸드 이 미친 핸드 화상 왜 삐딱하게 들어야 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순순해 너 인마. 이걸 안주네. 미치겠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브우브라는데 이대로 필요한 카드 안 나오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거다 좀 보자. 제거 더야 된다. 제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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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퐁퐁이 회접이죠. 퐁! 아니다. 달팽이 잡을 때까지는 필요할 것 같으니까. 퐁! 헤베아네. 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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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팽이네사받고. 달팽이따위가 문제가 아니고. 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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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비뼈이란 일단 생존샷비를 돌리면 될 것 같은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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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자손 사업이 아니에요 저 욕심많은 상자주인 돼지같은 놈이 먼저 튀어나와서 내 돈 다 가져가가지고 이거 방어 별난가도 매매하겠네 일단 방어가 안돌리고 또 근데 상태 이상 5개 들어오고나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거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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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